funz.com 초콜릿이라는 드라마의 OST를 녹음하러 왔는데요 저랑 원유 형, 디노, 슈아 형 승관이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오늘 승관에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개인 스케줄이 그래서 내일 녹음을 하고 오늘 저희 네 명에서 녹음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OST 네! 나를 감싸오네 기분 좋은 공기 내 코끝을 스치네 나를 감싸오네 Oh now I know that you're the sweetest night Baby it's you 바로 맘에 옹기가 되어준 너 맘에 옹기가 되어준 너 따뜻하게 작곡가님 혹시 정말 죄송한데 걸스 부분 혹시 한번 해봐도 될까요? 네 따뜻해 따뜻하게 이제야 알 것 같아 너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 너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아 부드럽게 부드럽게 녹아내려 에브리데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가 보여 하고 또 어디였죠? 새로워져 네 감사합니다 야옹 응 야옹 야옹 어 야옹 야옹 넵 넵 넵 점점 더 커지는 맘 향기롭게 퍼지는 이 밤 어! 다시 하겠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맘 향기롭게 퍼지는 이 밤 It's weird thing Everything 넵 넵 내가 뭘 시켰는지 네 감사합니다 니가 선물해 준 수많은 기억도 나나가 너무나 달콤해 네네 천천히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조금 조금 다르게 조금 날게요 너무나 달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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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세졌어 유 유 이스 유 아 너무 세졌어요? 네 아 네 살짝 살짝 줄이겠습니다 네 유 유 이스 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드라마 초콜릿 OST를 드라마 초콜릿 OST를 네 녹음을 하러 왔는데요 사실 어제 멤버들이 잘 끝냈고 오늘 제가 하는데 잘 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더 있습니다 모니터 멤버들 거 들어보니까 잘했던데 모니터 멤버들 거 들어보니까 잘했던데 여기서 노래 좀 해야 되지 진짜 너무 맛있는 빵들 준비해 주셔서 지금 이거 참아야 되죠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잘 네 음 네 제가 맞춰서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음 음 네 네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났구만.